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우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중핵, 특히 정치 분야, 정치가 다른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 정치 분야에서 중핵을 형성하고 있는 586 운동권 정치인들, 그들의 특성과 생리와 또 미래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들이 지금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586 운동권 정치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깊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현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앞으로를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민주화 운동을 해온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런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익숙한 정치인들, 송영길, 이건영, 임종석, 우상호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586 운동권 정치인들,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것이 386 세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현재와 미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행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을 속속들이 알기가 참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세대 사람들도 아니고 또 바쁜 생활인들이 이들을 특별하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나 이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월간 조선 5월호에 본인 자신이 386 세대에 속하면서 이 문제를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봐 온 이강호 씨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이고 과거에 대통령 비서실에 공보행정관으로 지냈던 1963년 셈으로서 서울대학교 사회과 학과 출신 이분이 이제 글을 기구했는데 아주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민주당이 우리에게 익숙한 정통적인 그런 민주당이 아니고 상당히 친북반미를 주축을 하고 있는 그런 통진당화됐다. 민주당의 통진화에 대한 그리고 누구와 더불어서 중국과 북한과 더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장문의 글을 통해서 밝혔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저가 볼 때는 뛰어납니다. 그들은 주사파 운동권들은 과거에 김대중 정부의 젊은 피의 수혜를 통해 가지고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고 그들이 정통 민주당의 성향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데 상당히 성공했고 그것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이끌고 있는 금수완박법안을 강행통과시키고 선거법을 강행통과시키고 급기야는 선거까지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민주당의 탄생을 가능하겠다. 그 부분을 역사적으로 잘 고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강호 연구위원 자신이 586세대에 속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 63년생이니까 송영길 씨보다 한 동갑이네요. 송영길 씨라 우상호 씨하고 보다는 한 살 아래니까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복잡한 그런 글 가운데서도 핵심은 더불어민주당 원래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해방전국 당시에 한국민주당이 우리를 갖고 있었고 한국민주당은 이승만 대통령과 이렇게 갈등을 빚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좌익 세력에 맞섰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 그게 정통민주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크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586운동권 세력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와서 성장하면서 송영길 씨처럼 당권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요소요소의 586운동권들이 표진하면서 민주당 자체가 완전히 뭡니까 당 성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강호 씨의 주장은 많은 사람들은 586운동권들을 민주화 대일에 섰던 세력들을 이해하고 있지만 본인 자신이 586운동권에 속한 사람의 한 명으로서 운동권의 투쟁은 결코 민주화 운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민주화 운동이 아니었고 586운동권들이 젊은 날 부러지졌던 것은 바로 친북자익 반미의 길이었지 민주당 민주소의 화운동으로 본인들을 미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각색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다른 세대에 속했으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1963년생으로 서울대학교의 사회학과 출신으로 그렇게 활동해온 연배나 이런 것을 미뤄보게 되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운동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저자의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이렇게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운동권의 투쟁은 결코 단순한 민주화 운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권 내에 pd계열과 na계열 등 노선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강호 씨의 지적입니다. 모두가 586운동권의 모두가 분명한 좌익혁명운동 세력이었다. 좌익혁명운동 세력이었다. 민주화 운동을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1963년생 이강호 연구위원회 분명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87체제가 수립되어 민주화 운동이라는 프레임이 시대를 지배하는 정치적 훈장이 되면서 더 이상 그들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그 뿌리를 정확하게 아는 저는 항상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어쩌면 제도권으로 지난만 정치인들이 도저히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선거까지 장악을 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강행할 수 있는가 여기 보면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들은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좌익혁명운동 세력이었다. 이강호 씨의 주작의 핵심은 이겁니다. 586운동권들은 좌익혁명운동 세력이었고 그들이 제도권에 진입해서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들이 젊은 날 꿈꿨던 것을 연구히 확고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선거까지 여러분들 손을 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소상하게 밝힌 그런 경우는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이름 돼버린 겁니다. 이래하여 87체제 시대는 민주화의 시대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좌익운동의 흐름이 사회도처로 공공연하고 광범위하게 퍼져가지고 좌경화의 창글이 만연하기도 했고 이제 이든 운동권의 핵심 세력들은 정치를 비롯해서 모든 곳의 요직을 장악함으로써 그들이 젊은 날 가고 있던 이념적 확신 이념적 신념을 그대로 가진 채 대한민국 각 도처로 퍼져나간 겁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대한민국의 선거를 완전히 장악하게 된 겁니다. 보통 시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할까 이렇게 의심을 가져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그들은 젊은 날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소위 좌익혁명운동을 했고 젊은 날 가졌던 그런 이념적 확신이란 것이 40, 50세를 넘어가면서 결국은 대한민국을 공고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변경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선거까지 손을 댄 겁니다. 이런 위험을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어떻든 이강호 연구원의 주장은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의 대상에는 자신들을 지지하는 골수 세력 이외에 대한민국의 최소한 절반 남짓대다라는 자유민주지향의 국민들을 철저하게 배제해버렸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재명 시대의 자경화와 범죄적 형태가 한 덩어리가 뒤엉켜된 모습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고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공직선거마다 사전투표를 주물러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선거결과를 만드는 그런 범죄행각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강호 여러분들 의원의 글의 마지막은 좌익은 위험하다. 정말 위험한 거죠.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셔서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데 힘을 결집시켜야 우리가 고생을 피하고 자식들도 고생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어떤 한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닥 이야기를 여러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닥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지난 4월 5일 날 보궐선거에서는 진보당이 수건 사업의 일환이었던 원내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전북 전주시에 이상직 위원이 물러난 그 자리를 강승기 후보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 사건은 뭐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상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지닌 그런 사건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한국사회의 바닥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이런 제목을 뽑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강승희 후보 강승희 후보가 당선됐는데 일단 첫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내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주 완산을 해서 패배한 것 그다음에 소위 진보라고 진보당에 속하고 있는 친북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가 가지고 전주시를 뒤흔들어 가지고 투표자들이 결국은 강승희 후보를 뽑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관전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제로 여러분들 해산결정이 난 그 당의 거의 색깔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런 진보당에서 다시 원내 진출에 성공했다는 것도 우리 사회가 참 큰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원내 입성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전북 전주에서 진보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던 이 사건의 의미를 바로 586 운동권 이론으로서 이 문제를 어느 누구보다 해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한 연구위원의 주장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의미를 또 시사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한국국가전략부럼연구위원은 과거에 청와대의 비서실 공보 행정관을 지내고 본인 스스로가 1963년생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경험적으로 또 학술적으로 586 세대와 민주당이나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입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민주당의 통진당화. 민주당이 정통민중당이 색깔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통진당과 비슷한 무리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전북의 선거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그것을 실향 중개하듯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보시죠. 4월 5일 전북전주원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의 강성희 후보가 당선됐는데 사실 이 선거는 지역연고를 갖고 있는 민주당 출신의 임정엽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민주당이 공천을 안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상직 위원이 배임 행정혐의로 물러났기 때문에 후보를 안 내겠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한 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결구도였던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사실상의 민주당 후보인 임정엽의 낙선과 진보당 후보의 당선은 간단찮은 문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냥 간단찮은 문제 정도가 아니고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진보당은 2013년 8월 28일 내란 업무 사건으로 이석기 등이 체포되고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통진당의 그대로 뭡니까? 직계의 여러분들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당의 이런 후보가 전북 전주시에서 당선된 겁니다. 이것은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니지만 선거기간 중에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었던 임정엽 후보가 여러분들 내뱉은 그런 호소와 불만 속에는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어떤 식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그런 예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월 28일 날 기자회견을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었던 임정엽 후보 이번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개탄합니다. 많은 시민이 운동권 정당이 주사파 정당이 전주를 점령했다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몰리던 운동권 1200여 명이 전주 거리와 골목까지 모두 장악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전주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진보당 당원들로 점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주 발전을 이끌 인물을 뽑는 재선거에 왜 전국의 운동권 당원들이 전주를 점령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주를 반미투쟁기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반미운동권 자녀로 키울 수는 없습니다.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소속되어 있던 더불어민주당을 떠나가지고 할 수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임정여 부부가 여러분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민주당이 크게 박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적 차원의 진보당 지지 세력들이 총결집해가지고 전주의 투표자들을 강승희 후보를 뽑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노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강호 연구위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떼져진 우려구 단식입니다. 위험은 예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임정여 부부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지만 사실상 임정여 부부가 소속됐던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인 지배 세력 스스로가 이런 위험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의 전통 세력들이 이념적 경각심을 상실한 채 지역 기반에만 편성한 정치를 해오는 동안 전주라는 그 지역 성향 자체가 진보당 후보를 당선시킬 만큼 변질이 돼버린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진보당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노력을 하더라도 투표자들이 중심을 잡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투표자들이 진보당을 찍어준 겁니다. 대단한 거죠. 한국 사회가 크게 변했고 호남권이 변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변한 겁니다. 그래서 반 여러분들 체제운동을 벌이고 헌법재판소 여러분들 유죄 판결을 받은 그 정당도 불과 몇 년 만에 부활해가지고 원내에 국회의원을 입성시킬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완전히 무장해제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강승희 후보의 당선은 민노총 후보의 당선이기도 합니다. 민노총은 강승희를 민노총 단일후보로 공식 지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거 데이터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번에 전주 완산구 의뢰서는 어떤 종류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손을 대지 않는 상태에서 전주 완산구에서 바로 진보당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협조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진보당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전주 완산구의 투표자들의 성향이 바뀐 겁니다. 체제를 전복시키는 사람들이 속한 단체가 원내에 입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몰아준 겁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이 체제를 지키는 문제에 이렇게 무관심해 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비용을 더 치르게 될지 저로서는 참 걱정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유권자들 우리 국민들이 전주 완산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다행스럽게 여기에 이강호 연구위원이 임정엽 후보가 우리 전주를 반미운동기지로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상하게 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실시됐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이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진보 후보가 당선됐다 그렇게 해서 울산 교육감 선거가 많은 그런 관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방송과 언론사들은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울산 교육감 4월 5일 보궐선거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 분주하기 때문에 그 소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 교육감에 민노총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소위 친전교조 후보가 당선된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란 부분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완전 장악되다 울산 교육감 4월 5일 보궐선거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2022년도 2월 1일 지방선거 울산 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보수 단일 후보 김주웅 후보가 이번에도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공무수행 중에 사망한 노옥희 후보 이번에 출마한 천창수 후보의 아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천창수 후보가 당선됐는데 그냥 저는 천창수 후보가 그냥 서울에서 교사를 지냈다 그 정도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냥 친전교조 부부가 다 그런 활동을 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무한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963년생 서울대 사학과 졸업한 이강호 한국국가전략포럼연구위원이 오후 월간조선에 기고한 민주당의 통진당화라는 그런 장문에 칼럼을 읽다 보니까 그냥 보통인물이 아니고 이 천창수라는 분이 민노총 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분이네요. 그러니까 부부가 다 전교조와 민노총에 상당한 그런 지지세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네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4월 5일날 함께 치러진 울산교육감 보궐선거도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은 전교조 출신의 천창수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천창수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력은 교사만이 아닙니다. 저는 교사 출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사만이 아니고 그는 민주노총의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천창수 교육감은 현대자동차의 울산공장 노조를 지휘하는 민주노총 금속노련 울산본부 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든든한 우건을 갖고 있는 분들이네요. 민주노총과 그 동조 매체들은 4월 5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노총 조합원이자 지지후보가 전원 당선됐다고 자추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도 민주노총에 아마 지지를 받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4월 5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노총 조합원이자 지지후보가 전원 당선됐다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한 거죠. 노동자 정치 세력화로 한 걸음 더 나아가자. 어떤 정치를 뜻하는가 어떤 세력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이 글을 쓴 이강호 연구위원이 되짚습니다. 반미투쟁을 앞세우고 통진잔투는 하겠다는 것인가. 그런데 실제로 민주노총은 반미종복 형태의 끊임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웬만하면 제가 이 문제를 거론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이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또 거론할 의지를 갖고 있는 분이 더물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다시 한 번 찾아보니까 이분이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출신이고 긴급조치 구호로 구속됐고 1958년째니까 저보다 2년 정도 위네요. 1989년 노옥희와 결혼하고 이후 영남노동운동연구소를 만들어서 민주노총에서 살았다. 골수에 박힌 그런 분이네요. 민주화 이후에 2002년이 되었어야 교사로 돌아올 수 있게 됐고 신임고등학교 교사를 했는데 어떻든 여기서 중요한 것처럼 민주노총의 아주 중요한 민주노총의 울산공장노조를 지휘하는 민노총 금속노련 울산본부 본부장이 바로 천창수 후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번에 4월 5일 보궐선거 결과입니다. 여기서 조작값이라는 뜻은 여러분들 뭘 뜻하는가 하니까 조작값이라는 것은 낙선시켜야 될 우파교육감 단일후보 김주홍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전산적으로 천창수 후보와 함께 이동시키도록 그렇게 전산 프로그램이 가동돼 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제조된 겁니다.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조작규모라는 것은 총이동시킨 득표수입니다. 절반 정도는 빼앗고 절반 정도는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파교육감 후보가 빼앗긴 득표수가 35%가 울산 중구에서는 2532표입니다. 이만큼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지 위정감을 굉장히 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중범죄입니다. 여기서 위조는 하지 않았지만 정감 득표수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우파교육감 후보의 빼앗은 것만큼을 좌파교육감 후보에 더해주게 되면 총투표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빼기 더하기를 합치게 되면 그 수만큼 조작규모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고 1년이 됐는데 조작값을 35% 적용해가지고 득표수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거는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대한민국의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특정 정치 세력과 특정 노동단체 완전히 뭡니까 그냥 유착 정도가 아니고 장악되어 있는 상태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 계시는 분들이 이 문제를 크게 비중 있게 안 다루겠지만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장악당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1년 만에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조작값을 35%나 돌린 겁니다. 그런데 이 천창수 후보의 아내대는 돌아가신 노오키 후보도 여러분들 모두 다 조작값을 이용해가 당선된 겁니다. 이게 2022년도 지난 여러분들 노오키 후보가 당선됐던 6월 1일 지방선거 결과입니다. 그때는 정권이 등장하고 한 달이 채 안 됐기 때문에 눈치를 좀 봤습니다. 울산 북구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는 100장당 5장만 여러분들 빼앗았습니다. 울산 북구는 근로자들이 좀 많이 사시는 지역이라고 그렇게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게 10% 100장당 10장을 옮긴 거죠. 노오키 후보는 여러분들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똑같이 여러분들 조작값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화끈하게 조작했습니다. 20%씩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2018년 지방선거보다 훨씬 더 심하게 뭡니까?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조작값을 사용한 겁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들이 알아도 선거를 정상화시킬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노오키 후보는 두 번 2018년 2020년 여러분들 선거에서 이렇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당선됐고 이번에 그 남편 되시는 청창수부도 이런 조작을 누가 하겠습니까? 권력이 바뀌었는데도 아무 손을 못 쓰는 그런 윤정부를 향해 가지고 바보 천치로 아는 겁니다. 35% 조작은 어마어마하게 큰 조작입니다. 그거를 서슴치 않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거는 특정 정치 세력과 특정 노동단체에 완전히 장악이 된 겁니다. 국민들은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보고도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웬만하면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이번에 그래서 이분이 소위 민주노총의 금속노련의 본부장 울산 본부장을 울산 본부장은 굉장히 또 중요한 직책이겠네요. 공단들을 대부분의 중요 중요 여러분들 공장들을 장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끝났다고 봐도 관계없는 겁니다. 선거가 완전히 뭐죠 특정 세력의 이름 장악이 돼 가지고 완전히 선거를 그냥 뭡니까 그냥 도독질하는 거가 일상화 돼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도 대통령이 박미 성과에만 취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래 가지고 앞으로 자식들하고 어떻게 살 겁니까 선거마다 이렇게 손을 대는데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작간만 넣어 가지고 모든 후보별 득표소를 다 만들어내는 것이 대한민국 선거가 돼버린 겁니다. 참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마는 그게 대통령의 한계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참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심각한 사안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와신턴을 방문해서 아주 따뜻한 그런 환대를 받았습니다. 야당이나 일부 정치 세력들은 신랄하게 여러분들 비판을 하고 또 중국의 반응은 지나치게 여러분들 신경질적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강력시 시장으로 있는 홍준표 씨가 말한 것처럼 지난 30년간 이렇게 따뜻한 대접을 받은 적이 있냐 그것이 아마 솔직한 그리고 객관적인 그리고 대단히 중립적인 그런 평가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정치인들은 대부분 여러분들 본인의 의사를 트위터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밝히는데 그런 면을 봐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핵가닥하지 않겠나 그런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버드대학의 케네디 행정대학원이죠. 케네디 스쿨을 방문해서 질의응답을 받는 과정에 일본인 출신분이 한 분 학생이 질문을 했더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더라도 한일관계에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당연하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이 한일관계가 더욱더 공고해지고 견고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본의 많은 사람들 특히 정치와 관련된 그리고 한일관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면 또 이 한일관계가 또 크게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가 이런 점을 아마 의심하거나 걱정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한국 정부가 해온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 정권에 따라서 대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정권에 따라서 너무나 큰 그런 변화를 겪기 때문에 일본 뿐만 아니고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보시게 되면 어떤 나라 이번에도 보시다시피 미국도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통령의 방문에 대한 초당적으로 환영의사를 필요가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정치인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데 대단히 익숙하기 때문에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화 그리고 상하원 합동회의 그리고 만찬장에서의 그런 좋은 활동들에 대해서 아주 다 극찬을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분들이. 그만큼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뉴데일리 신문이 다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대한 친구고 함께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미국 의원들 58명 일제히 환영 메시지. 의회에서 58차례 박수를 받고 23차례 기립박수를 해서 14분 정도 의회 연설이 길어진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진을 공유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감사함을 표력한 것은 대단히 인상적인 일인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 30년간 역대 대통령들이 많이 계셨지만 이 가운데 이렇게 환대를 받은 사람은 없었다는 표현이 하나도 과찬이 아닌 거죠. 그 의원 50여 명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미국의 여러분들 대부분 상원 하원 의원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식견을 발신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그야말로 환대한 거죠. 여기 보시기에는 당초 30분 예정했던 연설은 도중에 1분, 2분마다 의원들의 박수와 기립박수가 쏟아지는 바람에 예상보다 길어졌고 연설이 끝난 이후에도 그 열기가 식지 않고 대통령의 셀카와 싸인 요청을 하는 미국 의원들로 본회의장의 열기가 가득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따뜻함을 휘려간 겁니다. 아주 예외적인 거죠. 켈빈 메카시 현재 미국 공화당의 거의 1등인 거죠. 하원의장이니까. 트위터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위대한 친구 그레이트 프렌드고 경제협력과 집단 방해에 대한 한국의 약속은 두 나라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아시아를 위해서 평화, 번영, 자유를 정할 것이다. 메코넬은 상원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은 강력한 민주주의, 혁신적인 시장경제, 핵심 군사동맹이란 우리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이렇게 문정권 하에서는 얼마나 끄끄러웠습니까. 그 당시에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는 케미칼이 참 잘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기 전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주 대척점에 있었죠. 서로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언어가 다르긴 하지만 사람이 케미칼이 맞으려면 생각이 비슷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해야 되는데 너무나 달랐던 거죠. 미국하고 끈끈이 여러분들 맞붙어 가지고 여러분들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한미 관계가 정상 궤도를 찾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또 고마운 마음을 느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케네디 행정대학원에서 일본인 학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참 아픔이자 또 좀 슬픔은 대외 정책이 그야말로 크게 이렇게 진폭을 그린다는 겁니다. 대부분 어느 나라를 불문화하는지 간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진폭의 폭이 좀 좁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크게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명 바뀌게 되면 한일 관계나 이런 부분이 막 격동에 소위하게 해서 절벽 끝으로 내몰리는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정말 걱정스러운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 정상인들입니다. 뭐 개딸이니 뭐 딸개니 뭐 이렇게 하더라도 대부분이 정상이고 책임 열심히 내고 법 어기지 않고 아이들 여러분 잘 키우게 해서 노력하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이게 대다수 여러분 한국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대다수 한국인들이 정치인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도구나 수단만 여러분들 제대로 작동되게 되면 그렇게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대외 정책이 완전히 뭡니까. 180도 달라져 가지고 주변의 우방국들하고 이런 갈등을 겪는 일들이 없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선거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게 최근에 실시됐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기초의원 선거까지 손을 다 댄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필요할 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여러분 선거는 동시지방선거는 뭐가 있습니까. 구의회의원인 기초의원 그 다음에 도 차원에서 강력의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시장군수구청장 그 다음에 도지사 광력시장 그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24년 4월 5일 보궐선거에 기초의원까지 손을 댄 겁니다. 손을 댔다는 게 뭡니까. 울산 남구 나의 15%란 게 뭐죠.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공직선거표에서 엄격이 범하는 검지하는 득표수 증감행위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충북 청주 전북 군산 경북 포항 똑같은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2021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경남 통영 나선거구를 여러분들 분석해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서 50%나 이런 표를 옮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저를 막을 수가 있으면 그러면 대한민국이 크게 여러분들 흔들릴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맞추고 오셔서 고생은 하셨지만 이 문제 국민들이 정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소위 작동체제가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 보완이나 이런 것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 내에서 행사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해 가지고 제야 전문거나 제가 이렇게 또 분석해 가지고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아우성 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그냥 지금 또 한미관계나 한일관계라는 것이 또 베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세금 내고 사는 입장에서는 조선 사람처럼 어떻게 삽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정권을 이렇게 빼앗겨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정치 권력의 폭주로부터 국민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바로 선거제도입니다. 그래서 공정선거라는 것은 국민들이 재산과 자유와 생명과 행복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도구이자 수단이자 방법입니다. 이 공정선거라는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빼앗기게 되면 더 이상 자유민이 아니고 노예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철저하게 해부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여러분 공병호 연구소에서 출간한 도독놈들 1권, 2권, 3권, 4권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5권이 발간될 예정입니다. 1권은 총론이고 2권, 3권은 2021 2년도 3구 대통령선거를 다뤘고 4권은 2020년도 4.15 총선을 다뤘습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또 나라를 지키고 우리 스스로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런 일에 여러분께 적극 동참해 주셔서 이 책을 구매도 해 주시고 예유가 있는 분들은 몇 권 정도 더 구매해서 주변의 여러분들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우리 모두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애국활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다 것처럼 여러분들 얼마 전에 나왔던 대른 에스모 그룹의 좁은 회량이 난 책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한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노란색의 좁은 회량에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은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영원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문을 여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마는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노란색의 좁은 회량에 여러 머물러 있어야지 국민들이 방심하거나 또 무관심하게 되면 언제든지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체제를 낚아채 가지고 중국과 비슷한 그런 체제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탈리아를 이용하다 보면 이렇게 산 위에 있는 성곽도시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근교에 있는 교황들이 많이 머물렀던 오르비에토라는 그런 성곽도시입니다. 산 위에 이 성곽도시에 머물러 있는 것과 또 마찬가지가 여러분들 바로 이 옆에는 다 절벽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이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지켜야 됩니다. 선거만 지킬 수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아주 강건한 그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통해서 번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도덕놈들 시리즈 공직선거해부 시리즈를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런 삼곽도시에 계속해서 머물러서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지키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